Q. 시즌 1의 예능 네, 반갑습니다! I say 예능, you say festival! 예능? 예능? 다 같이 소리 질러! Q. 시즌 1과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?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즌 1이 파일러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은 제대로 된 버라이어티 예능을 선보일 수 있다는 그 자신감! 이번이 본 게임이다! 13개국에서 1등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은 10배 정도 재밌어서 한 130개국에서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. Q. 시즌 1의 예능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신가요? 단절 정도? 제가 보통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나서 잘 됐다고 하고 당해지는 않아요.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정말 잘 됐고요.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 릴리즌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130개국! 일단 130개국은 아직 이제 공개가 돼 봐야지만 130개국의 기자님들은 확보가 된 상태예요. 네 지금 확보가 됐어요.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지금 시즌 2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죠. 정종현 PD님이 데뷔스 플랜 2로 새로운 두뇌 싸움 펼쳐진다고 합니다. 네 경림 씨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뭔가 옷 색깔도 맞추고 반갑네요. 넷플릭스 컬러로 저희가 원래 이제 시즌 1 때는 12명으로 했는데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14명으로 꾸리게 되었고요. 저희는 사실은 녹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후배 PD가 점을 봤는데 재밌게 잘 나올 거라고 네 정말 예능 PD님들 다운 아주 유쾌한 이야기였습니다. 자 2024년 예능 페스티벌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